디노 온 인사이드 세븐틴 머리로 그냥 춤췄어 머리로 민화 디노 온 고즈 내가 저기 있는데 지금 카메라 감독님 제일 힘들어 살짝 넘어가 주시고 알겠어요 그... 뭔 말했죠? 뭔 말했죠? 자기의 심박수를 인지시킨 다음에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떡해? 근데 형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열 명이서 시작했잖아요 열한 명이서 시작했어요 아 열한 명이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다섯 명밖에 안 나왔어 여섯 명 나왔어 여섯 명 나왔어 아 H씨 부족하네요 탈락자 나오면 뭐해 아 내가 첫 번째로 탈락한 이유가 있었네 야 높은 데에서 레벨한다 난 너희들 아래로 보냈어 레벨하겠다 그러면 디노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해주면 거기에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거 키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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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뭐라고 했지 내가? 기억이 안 나 아무나 막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키가 제일 높아서 꼭 레벨 이렇게ius으로 하려고 하다가 말했던 게 더 큰 게 더 큰 게 더 큰 게 더 큰 게 더 큰 게 더 큰 게 더 큰 게 annat